작년 때문에 내 딸 죽었다고. 아니에요. 왜 그런 게 나 들어가 들어가. 절절히 제가 그런 게. 내가 이렇게. 아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내 딸 진짜 들어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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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미쳐 돌았나. 아주 이게. 어이. 전형 그림처럼 애새끼가 트럭에 깔려 지졌다고. 귀신신년이라고 저게. 아이, 시발 찔러. 아, 찔러. 찔러. 아, 찔러. 아, 찔러. 아, 찔러. 아, 찔러. 귀신? 왜? 당신들도 죽을까봐 겁나는 거야? 이 미친 것들. 미쳤어? 시발, 너네가 미쳤나, 우리가 미쳤나 한 번 해봐. 너네 누구 허락 맞고 여기서 지랄 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사 안가면 여기 싸그리 다 불사질러 버릴 줄 알았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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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 하지 말랬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 화재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공모에 당선된 그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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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모에 당선된 그날을.